안녕하세요 평안들 하신가 궁금하네요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나의 진실을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가장 진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백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이 궁금하셨습니다 그들을 한번 시험해 보시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유한 엘리야, 에르미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는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아주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시고 베드로를 많이 칭찬하셨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세 가지 요소가 신앙의 좋은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는 나의 그리시도이십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시대 때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로마시대 때에는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을 가르쳐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주에게는 아주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주라는 고백은 당시 노예들처럼 나의 생명과 나의 일생을 그에게 주인에게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부터 나의 삶 존재 삶과 죽음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권을 우리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나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절대 또 순종하게도 됩니다 두 번째 주는 나의 그리시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시도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구세주시고 구원자라는 뜻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일생, 나의 가치관, 나의 목적이 그에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중생하는 것이고 성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지요 그리시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나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는 삶이고요 중생의 삶이고 성결한 삶입니다 셋째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며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대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또 목숨을 내걸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강한 신앙의 신과 내 인생을 맡기게 되는 동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뿐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보다 더 든든한 빽이 없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믿음의 멋이고 또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둡고 힘든 이 세대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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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